지금 두 달째 육아 중입니다. 우리 오골객 깜짝도 안하고 지금 병아리장 안에서 초이사료를 줬는데요 이거 안 먹이고요 자연식으로만 먹입니다 아 엄마가 지금 땅을 파서 어머 이거 뭐지? 어머 오 벌레가 있었구나 저렇게 자연식으로만 먹여요? 초이사료를 안 먹이고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좁은 병아리장을 파고파고 해가지고 뭐가 있나봐요 거기서 지금 아유 혼자 꿀떡 다 했네 혼자 꿀떡 다 했어요 아유 더운 날씨에 누가 자라는 우리 오골객 얼마나 알뜰한지 몰라요 우리 병아리 많이 컸죠? 우리 병아리 많이 컸죠? 지금 이 오골개가요 육아를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지금 병아리가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우리 컸는데도 병아리를 내놓지 않네요 더워서 좀 편히 젖을 떼보려고 하는데 애가 젖을 안 떼요 여기 횟대에 올라와서 자려고 해도요 못 자게 하고 제가 끌어안고 자고 그래요 지금 모이도 안 먹이고 제가 병아리에 사료를 주고 또 오골개 사료 따로 주는데요 두 개도 안 먹이고 자연식만 먹입니다 모이를 안 먹여요 이스라엘 제가 병아리에 사료를 줬어 걸어둔 물이 쪼고 물이 쪼고 물이 쪼고 물이 먹기 물이 쪼고 물이 쪼고 물이 쪼고 물이 쪼고 물이 쪼고 아멘